이 전화한 이유는 오늘 바로 알 수 있다 이래 흔들리지 않고 다시 알아볼 수 있다 이래 이제만 그 사랑으로는 누군지 더 확실히 있어 니가 내게 필요한 남짓한 기계처럼 남짓한 기계처럼 혹시 지금 준비하고 있는 노래도 있어요? 왜 아직? 미공개곡? 미공개곡은 정말 많죠 정말 많은데 기회가 된다면 많은 분들께 알려드리고 싶고 하지만 저도 뭔가 완성된 모습으로 보여드리고 싶어서 열심히 또 공부 또 혼자서 공부를 하고 있어요 작곡을 따로 배우고 있지는 않지만 재미있어서 하고 있고 또 얌얌송이랑 내꼬레송을 또 운이 좋게 주간 아이돌의 공식 애교송으로 또 하게 돼서 많은 아이돌분들이 해주셔서 너무 매일매일 행복한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네 자 앞에 우리 영상 기자님들이 뭔가도 살짝 뭔가도 주문을 좀 떼기 시작했어요 그 얘기는 저한테 주문을 좀 주신 거거든요 내꼬야 한번 들려주세요 이제 빨간색 불이 들어오네요 자 내꼬야 저희는 알아서 반응을 좀 해도 되죠? 괜찮습니다 자 내꼬야 하나 둘 셋 넷 야 라고 해도 돼 내꼬라고 해도 돼 내꼬라고 해도 돼 우리 둘만 아는 애칭이 필요해 기자님들 예쁘게 봐주세요 야 말고 오늘부터 내꼬 해 어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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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는 이거 영상으로 보면서 우리 여섯 명 멤버들이 막 표정을 막 네 멤버도 찍으셨죠 감사합니다 이럴 때 왜 그런 표정한지 몰랐어요 네 이해해주시는 건가요? 네 너무 귀엽다 너무 귀여워 와우